저는 고고엑스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윤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홍콩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물류 플랫폼이고요. 아시아 6개국 800만 명 이상의 기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물류 플랫폼 중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고고엑스는 2014년 말에 설립이 되었고요. 일반인들과 기업 고객들 모두의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류 플랫폼 중의 최대 회사로 성장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는 Move with Simplicity이고요.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기업 고객들까지 간편하게 배송을 할 수 있게 책임지는 회사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Core Value는 5가지가 있는데요. Dare to Venture는 당연히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도전과 변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이뤄나가자는 뜻이고요. No Bullshit은 저희가 한 말은 지킨다. Top of Your Game은 당연히 저희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한다. Grow or Die는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드라이브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고 Deliver Happiness는 저희 이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기사님들과 고객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까지 모두가 다 행복해지게 하겠다는 게 또 저희의 어떤 가치입니다. 저희만의 기사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FedEx와 DHL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롯데라든지 카카오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물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